교과서에 나오는 혀의 맛 지도는 1890년대 독일에서 한 정신물리학 연구 결과를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그 지도는 한 부위에서는 한 가지만만 느끼는 것처럼 부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 부위에서는 단맛만 느끼고 또 한 부위에서는 짠맛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기존의 맛 지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뜻하는 그림입니다. 미각 지도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는 1970년대에 했던 연구입니다. 인체정신물리학적 실험으로 혀와 입천장의 여러 부위의 맛을 느끼는 강도와 역치를 측정한 결과 혀와 입천장의 부위에 따른 감각의 차이는 매우 미세하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는 혀와 입천장의 부위마다 맛을 느끼는 민감도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교과서의 맛 지도부터 바꿔야 되겠는데요. 최근에는 단맛, 쓴맛, 신맛, 짠맛 이 네 가지의 기본맛 외에도 이 MSG 같은 인공 감미료에 들어있는 감칠맛인 우마미맛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마미맛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음식은 이 다섯 가지 맛이 서로 합쳐져서 생긴 맛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맛을 느끼는 강도가 조금씩 달라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질환을 부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이스크림을 꺼내드는 아이들 특히 태환이는 부드럽고 달콤한 이 아이스크림을 너무나 좋아한다. 그러다 보니 또래 친구들보다 허리 둘레도 한 뼘이나 더 넓다. 반면에 상준이는 집에서 만든 쌀볶음이나 콩볶음을 간식으로 즐겨 먹는다. 상준아 맛이 어때? 고소하고 바삭바삭해요. 어떤 맛이 나는 건데? 막 쌀 같은 느낌인데 쌀의 무럭무럭한 느낌은 없고 바삭바삭하게 바꿔서 느낌이 나요. 태환이와 상준이가 좋아하는 간식은 왜 다른 걸까? 혀에 그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닌지 네 가지 맛에 대한 두 아이의 미각 역치를 검사해 보았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밖이었다. 실제로 단맛을 느끼는 정도는 별로 차이 나지 않았는데 쓴맛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상준이가 3단계에서 쓴맛을 느낀 반면 태환이는 12단계에서야 느꼈다. 흥미롭게도 쓴맛에 대해서는 상준이가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쓴맛에 대해서 덜 예민한 사람, 즉 쓴맛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평소 단 음식을 즐겨 먹게 되고 알코올류를 많이 섭취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비만을 일으킬 확률이 높고 나아가서는 어떤 여러 가지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외국의 연구 보고와 어떤 일맥 상통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만 인구가 많은 미국에서는 미각과 비만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쓴맛의 비밀이 초관심사다. 뉴저지 주립대학의 테퍼 교수는 40대 예상 50명을 검사해본 결과 프로프라는 쓴맛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룹은 선천적으로 달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해서 쓴맛의 민감한 그룹에 비해 체질양지수 BMI가 7 정도 높았고 체지방도 10% 높았다. 지금까지 밝혀진 미각의 유전적 차이는 병적인 비만이 아니라 약간 비만인 경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섯 유두수가 적어서 미각에 둔감한 넌테이스터인 사람들이 과체중이 될 위험성이 높은 이유는 알코올 음료를 더 많이 섭취하고 단맛을 좋아해서 단음식을 더 많이 먹고 고지방 음식을 더 많이 먹기 때문이죠. 더피 교수는 쓴맛에 대한 민감도 역시 버섯 유두와 관계 있다고 한다. 담당 PD가 평소 술을 즐겨 마신다는 말에 더피 교수가 버섯 유두 술을 검사해보자고 제안했다. 혀 상태가 아주 좋군요. 이거 지금 녹화하고 있나요? 쓴맛을 못 느끼는 사람이 넌테이스터의 전형이군요. 맛을 못 느끼는 사람이 아주 좋은 예죠. 담당 PD의 버섯 유두수는 모두 8개. 괜찮아요. 단지 유두 숫자가 적을 뿐이에요. 지금 당신과 같은 경우는 지방 크림 맛을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술도 좋아하나요? 술맛이 더 달게 느껴지죠. 예를 들어 스카치를 마시면... 아, 스카치 마시세요? 더피 교수는 다른 교수들과 함께 실제로 쓴맛에 대한 민감도와 알코올 섭취량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그 결과 쓴맛에 둔감한 사람이 연간 알코올 섭취량이 높다는 걸 알아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미각 그 자체만으로도 술을 마시게 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안 마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술을 마시는 사람들 중에서는 맛에 둔한 넌 테이스터들이 맛에 민감한 슈퍼 테이스터보다 알코올 섭취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슈퍼 테이스터들에게는 알코올 섭취로 느껴지는 미각이 알코올을 과다하게 섭취하지 못하도록 작용을 하는 거죠. 달고 기름진 음식을 선호하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버섯 유도수가 적고 쓴맛에 둔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식사 준비를 할 때 늘 자신이 먹을 국을 먼저 뜬 후 소금을 더 넣고 다시 한 번 끓인다는 이기정 씨. 뭐 드시는 거예요? 소금이요. 왜요? 남편이 좀 짜긴 했는데 제가 남편 입만해서 못 따라가서 저희 거는 그냥 먼저 푸고 남편 먹을 거는 소금을 조금 더 넣어요. 소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남편 박종혁 씨는 반찬도 장아찌나 젓갈처럼 짠 음식을 좋아한다. 부부의 입맛이 다르다 보니 한상위의 반찬도 늘 따로따로다. 이쪽은 이제 시댁에서 가져온 김치 그 다음에 이쪽은 친정에서 가져온 김치 딱 나눠가지고 이제 따로 하죠. 만약에 이제 제 동생이나 저희 집 식구들이 오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싱거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조금이라도 많으면 이제 이쪽 김치를 썰고요. 시댁주 음식 손님이 오시면 이쪽 김치 꺼내서 썰고 얼른 이렇게 바로바로 대처를 해서 식당을 차리죠. 짜게 먹는 식습관은 미각에 어떤 영향을 줄까 2, 30대의 식도락 동호회 6명과 박종혁 씨를 포함한 짠맛 선호자 6명의 미각을 비교해 보았다. 0.6%의 농도에서부터 1.6%의 농도까지 소금의 농도를 달리한 6단계의 콩나물국을 맛보게 한 후 가장 맛있다고 여겨지는 국을 3점으로 하고 입에 맞지 않을수록 1번에서 5번까지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 그 결과 식도락 그룹이 소금 0.6% 농도의 콩나물국을 가장 선호한 반면 짜게 먹는 그룹은 1.2%의 국을 가장 맛있다고 답했다. 저희가 짠 음식을 먹고 난 뒤에는 미각세포가 피곤해지면서 짠맛에 대해서 둔감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짠 김치를 먹고 난 뒤에 국을 먹으면 국이 상대적으로 싱겁게 느껴지는 그런 이치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짜게 먹게 되면 맛을 느끼는 수용기가 점점 둔감해지면서 점점 더 짠맛을 선호하게 되거든요. 젊을 때부터 음식을 짜게 먹었던 배유찬 씨는 짠맛에 대한 미각이 둔해지면서 점점 더 짠 음식을 찾게 되었다. 지금 혈압이 144에 90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집안에 혈압이 높은 분이신가요? 아무도 없으세요. 평소에 자시는 건 어떻게 좀 시극히 자시는 편이에요? 좀 짜게 먹는 편이에요. 짜게 자십니까? 소금이 배유찬 씨의 고혈압을 부른 주범이었다. 여기 보면 이게 심장에서 나타나는 정기적인 소견인데 이걸로 보면 심장이 조금 커진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장하고 혈압 관계도 뭐 있습니까? 혈압이 높으면 심장이 두터...